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뭘 할지 궁금하시죠? 2022 디올 크루즈 패션쇼를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곧 그리스 아테네에서 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 그라치아가 컬렉션에 다양한 룩을 보내주셨고 실제 패션쇼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컬렉션의 룩을 입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땡큐 마리아 그라치아! 그럼 우리만의 미니 패션쇼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별이 프린트돼 있네요. 별은 크리스찬 디올의 럭키 참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작은 모자가 정말 귀여운데요? 뭔가 그리스 선언 같지 않나요? 이 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화이트 드레스는 그리스 느낌의 부드러운 라인이 돋보이네요. 하이! 하이 지수! How are you? I'm so excited for the show. I would like to see your look. Oh, of course. We worked with this collection very hard. I can imagine. I hope to see you soon. I wish you good luck. Bye 지수! Bye! 마리아 그라치아도 이 의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2022 크루즈 패션쇼를 관람하러 가볼까요? var그를 star테anna 한 번 커버cipient utterly breakfast. 어제 침 revenues 이루도 돼서 남겼어요,